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 신앙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하는 일에 비유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기하는 달리기 선수에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민 그 달리기 경주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운동 규칙을 잘 몰라도 그리고 운동 경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달리기 경주는 누구든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한 가지는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함께 뛰는 것 같은 그런 박진감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달리기하는 선수가 전심전력을 다해 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생활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일도 그렇습니다 뭐 별로 소중하지 않고 시시한 일들이야 대충대충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썩어질 세상일도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생활은 현세뿐이 아닙니다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결정짓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생활에 나의 믿는 일에 내가 기울일 수 있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경주이고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만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지금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은 근심, 걱정, 염려가 무거운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진누르기까지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면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선수가 팔이며 등이며 허리며 목이며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진 상태로는 제대로 달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근심, 걱정, 염려가 조금도 없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아멘 염려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염려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권고라는 말은 돌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고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내 염려를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뽀소 4장 6절로 7절 말씀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염려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에 큰 염려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래서 정작 힘써야 될 신앙의 경조에는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서 무거운 마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경조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고 그 뒤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죄를 또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얽어맨다는 뜻입니다 동아줄로 사람을 잡아서 꽁꽁 동여매듯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꽁꽁 동여맵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의 경주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로는 물론 힘겹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 놓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신앙의 경주가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죄를 구실로 삼아서 그 사람을 신앙에 경주하는 대호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 였습니다 인류조상 아담때로부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와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도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활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꽁꽁 얽어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주로 구세주로 믿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과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을 받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대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죄의 포숭줄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죄의 포숭줄로 우리를 얽어매서 신앙의 경주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죄를 멀리 떠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를 얼검해왔던 죄의 포숭줄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는 것이 곧 신앙의 경주이고 우리는 인내하는 일에 나의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경주자가 되었는데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사 복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좋고 기쁜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려면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다보면 피곤하게 되는 일도 있고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자기가 들여다봐도 양심을 써서 살펴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남에게 죄인 취급 받고 남에게 불평등한 것 같은 일을 당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당하고 불편한 일을 겪어도 내가 설사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성화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잘 견딘 것만큼 성화구원을 잘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인내하면 인내한 것만큼 연단이 되고 연단이 이루어지면 연단이 이루어진 것만큼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 시련이 있든지 잘 인내해야 되겠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잘 인내해서 연단을 잘 받고 더 큰 기쁨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자 믿음의 시작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빌리포서 1장 6절에도 있는데요 우리 빌리포서 1장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민숙이 21장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해야만 되는 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에 있어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와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 2절에 그랬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게이치 아니했다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원의미가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감정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수치를 당하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십자가 상해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 가실 때에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히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아예 무시하듯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나고 나의 위신에 나의 자존심에 조금 상처가 나면 그 뜻을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손해나 인격적인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설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2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님 마침내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을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이제도 앉아 계십니다 승리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바라보므로 신앙의 경주를 심서하면 나에게도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 영광의 날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드의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심서했습니다 앞에 7절에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신앙의 경주를 심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 상급이 예비되었다 사도바울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 상급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심서하는 모든 자에게 멸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달려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슬슬 걷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저앉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 죄는 나를 포숭줄로 얽어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한 것만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늘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정하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소망까지 바라보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주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헛된 세상 세상 이래 분유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버릴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내세의 소망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